조심, 앞에 조심. 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몰려들 수 있거든요. 혹시 모레 테러범들의 데뷔를 하기 위해서 사주 경기를 좀 철저히 했습니다. 이게 시간 제한이 없는 만큼 굉장히 지금 다들 신중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들려. 튀어나오십시오. 여기 철문. 가칠문. 이거 또 열어야 돼? 부식으로 들어가야 돼. 네. 내가 칠게, 쫙. 브리칭이죠, 브리칭. 네. 간다. 또 있어.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 분명이나? 간다. 사망. 사망. 실시간이네요, 진짜. 신중하게 잘했네요. 사망. 클리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철창 벽이 있었고 테러범들이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다? 천천히. 어? 이걸 넘어가야 돼? 네. 철제 방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10m. 와. 맵이 너무 넓어요. 사기 맵이야. 내가 여기서 쭈고 있을게. 철조망 장애물 구간을 극복을 할 때는 완전히 노출해 무방비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변 경계를 확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넘는 사람을 어버에 줘야 되겠죠? 그래, 이거 냈다 넘다가 갑자기 우르르 오면. 붙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다 보입니까? 어, 보여, 보여. 가다. 조심, 앞에 조심. 동기야 뒤에 떼줘. 잠시, 잠시. 왜, 왜? 골발? 대기 왜요? 잠시, 잠시. 왜, 왜, 왜? 지윤아 대기. 잠시, 잠시. 지윤아 대기. 오, 스마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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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지금 사격할 수 있는 각도가 한정적이었고 철조망도 있고 그 너머에 은원패물 깡통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진짜 불리한 상황이구나. 아, 저 쉽게 넘어가기 힘들겠다. 네, 총상 입을 수 있으니까. 회로몸이 완전 유리합니다, 지금. 이쪽은 은폐, 은폐가 되는데 우리 HID 쪽은 은폐, 은폐가 힘들어서. 잠시만. 저걸 쐈어? 정확하게 조준사격하죠. 오, 저걸 쐈어? 정확하게 조준사격하죠. 어머, 어머. 넘어갈 때도 안전이 확보된 기둥을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윤아, 넘어가서 먼저 은폐을 확보해줘. 오. 가겠습니다. 어. 지윤아, 옆으로 붙는다. 양 선배, 좌측, 우측. 다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진행. 차분하게 진행하네요. 용병이다! 나왔다, 안 나온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트리. 어머. 야, 타치기야! 야, 타치기야! 어머, 어머. 우와, 이거 안 써, 안 써. 야, 타치기야! 오상희 형. 김민준. 윤종진. 박소영. 차대사 교전. 용병 4명이 진짜 작정하고 우리를 벌집으로 만들려고 오겠구나. 최대한 신중히 가보자. 야, 트럭콕, 트럭콕! 파트리구체! 와, 진짜 리얼로 한다. 야, 너무 세다. 이렇게 깠지? 트럭콕이 2명! 양현승은 좌측. 좌측, 좌측, 좌측. 야, 그야말로 포스 대 포스 대 대결. 우와, 뭐야, 뭐야. 엎드려서 쓰는 건 반칙 아니야? 아니. 와, 라이트도 싸. 엎드려서 저희를 쪼고 있는 그 플래시를 보고서 우리를 맞추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려냈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진짜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와. 본인의 몸을 확실히 숨길 줄 알고 타격을 하는 자세도 그렇고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와, 너무 센데? 주관쿨! 오른쪽 벽에 하나! 동규야! 그쪽에서 잡아줘야 돼? 네. 기동 사격한다. 전진해서 통상을 입히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 잡았어! 박도현, 박도현 죽었어요. 박도현 제거. 사망. 용병 3명 남았습니다. 앞으로 나간다. 확인. 김민준 전진. 총상을 입히려고. 김민준 전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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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준 잡았습니다. 2명 남았어요, 2명. 6명, 2명. 교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교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서 최대한 총상을 피하면서 교전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한 명. 아직 안 죽었다. 자, 윤종진, 윤종진. 사망. 코치 클리어. 오상영 남았습니다. 자, 특전사 오상영. 자, 한 명 아직 안 죽었다. 오케이. 앞바퀴. 총상 입히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총상을 많이 입혀야 되니까. 동규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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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자, 전원소탕. 가겠습니다. 동규야. 이쪽 먼저 클리어하자.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되게 조심스럽다. 경계가 엄청 좋네요. 좌측에 드럼톡 있으니까 드럼톡 이용하자. 총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경계를 절저히 한 후에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지? 진짜 침착하다. 그쪽 클리어 좀 해봐. 클리어. 여기 없어. 경계해 봐. 이거. 문부터 가자. 문부터 가자. 자, 여기가 두 번째 거점입니다. 거점 기지. 안에는 테러본 보스가 있어요. 문제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아, 부상을 당한 요인이 있네요. 오, 그렇네. 그럼 업고 가야 되나? 비싼 위치. 경계해 봐. 경계해 봐. 경계해 봐. 대기, 대기. 이쪽에서 짜야 돼. 자, 이쪽에서 짜야 돼. 야, 이거는... 아니! 각이 안 나오는데. 야, 옆에 서 있어. 잠깐, 대기. 잠깐만 대기? 부비틀에 안 보여 인질 있어, 인질 확인 인질 있어, 인질 확인 하나, 둘, 셋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하나, 둘, 셋 박지윤, 박지윤 박지윤 있어, 왼쪽 아, 남은 것 같아 오, 뭐야, 뭐야 클리어 ENA 오리지널